용화미륵부처님 시골에 죽은 감나무가 있어 그 가지를 잘라 흙에 꽂았더니 다시 살아나 싹이 났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환생이라 설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죽은 감나무는 죽은 중생의 육신이며 다시 살아난 싹은 미륵부처님께서 연기에 광명의 빛으로 수계를 해주셔 공사상 환생 용화세계 2된 영체를 비유법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법안에 광명의 빛 수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짚어주시는 용화미륵부처님의 중생들을 향한 대자대비한 마음이 깊은 울림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세상의 사후세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누가 사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후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귀신이 사는 세상이 너무 처참하여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사후에 다시 환생할 수 있게 미륵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나투시어 모든 중생들에게 아낌없이 수계의 공사상을 해주시는 겁니다. 수계는 미륵부처님의 피와 살 모든 생명체를 내 몸 안에 넣어주셔 새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룩하고 성스럽고 위대한 선물입니다. 오직 용화미륵부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살아서 용화미륵부처님과 연기하여 광명의 빛 수계. 공사상을 받은 영체는 눈을 떠 사후에 육신을 벗었을 때 스스로 환생하거나 근기에 따라 전 지구의 아름다운 곳을 볼 수 있는 용화세계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소중한 수계입니다. 스님들도 성불하고 모든 중생 구제하고자 출가했을 텐데 죽어 다시 살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려 용화미륵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놔두셨다면 본인들도 살고 중생들도 살리기 위해 용화미륵부처님께 귀의해야 하는데 못하는 천도제는 더하고 있고 미륵부처님을 음해하고 있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초심은 어디로 갔나요? 스님들이 출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물질만능주의 시대라지만 스님들이 돈에 눈이 멀어 스승이여 아버지인 미륵부처님께 함부로 하는 것은 곤충보다 못하고 그들이 먹는 쌀이 아깝습니다. 스님들은 이미 수행자의 길에서 벗어나 돈을 쫓는 삶을 살고 있기에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타절의 불자들은 용화미륵부처님 법문을 들어 각성하고 알아차려 자기 자신의 길을 자기가 알아서 가야 합니다. 타절의 불자들은 미륵부처님께 설하신 사후 연기만 잊고 세계의 공사상는 없게 됩니다. 그것은 사후에 살기 위해 타절에 다니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다니는 것이니. 사후세계를 잊게 한다면 생불 미륵부처님께서 계신 성전으로 오셔야 합니다. 죽는 삶이 아닌 사는 삶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살아서의 누구와 연기하느냐는 사후세계가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존 불법 진공묘유로 연기하는 것은 무상한 연기법으로 끝나버립니다. 용화미륵부처님과 연기는 연기사상이 되며 그것은 새새생생 불생불멸 공사상세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용화미륵부처님이 모든 중생들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이시기에 살아있을 때 꼭 연기하셔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는 고유명사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부르는 것이지 진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죽었기에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불러봤자 대답 없고 도와줄 수 없습니다. 차라리 돌아가신 부모님을 부르는 게 낫겠습니다. 미신을 믿는 행위, 무당법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합니다. 모든 중생들은 깨우침을 가지고 오신 생불 용화미륵부처님과 연기해야 합니다. 용화미륵부처님께서는 생불부처님이시기에 성전에 오시면 깨우친 법문도 들을 수 있으며 용화미륵부처님 광명의 빛으로 연기가 됩니다. 생불미륵부처님과의 연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광명의 빛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몸이 개운하고 시원해지며 업이 소멸되어 영체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깨끗해지게 됩니다. 깨끗해진 영체를 가지면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 오해가 생기거나 틀어지는 일도 줄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르게 연기하다 보니 일도 잘 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광명의 빛이 있기에 사후에 환생하거나 용화세계도 갈 수 있기에 현재 삶과 사후세계도 보장됩니다. 늦지 않게 성전으로 모든 분들이 오셔야 합니다. 수계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미륵부처님과 끊임없이 연기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중생들이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진짜 미륵부처님을 못살아보고 통탄할 일입니다. 속이 상합니다. 삼라만상 사후세계 모든 이치와 진리를 제대로 무료로 알려주시는 우주의 주인이며 하나님이신 미륵부처님께 함부로 하고 막말하는 음해하는 중생들은 제대로 된 인간인가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한국당에 나투시어 한국인이 받은 수혜가 얼마인데 은혜를 모르고 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반성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한국당의 중생들이 피해볼까 대자 대비하신 마음으로 흰남로 태풍의 방향도 틀어주시는 분 이 바로 하나님이신 용화미륵부처님이십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중생들은 용화미륵부처님께서 대한민국당의 나투심을 찬탄해야 합니다. 스님들과 모든 중생들이 미륵부처님을 음해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공사상 깨우침의 미륵불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 인류를 살리는 미륵불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태양이 뜨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공업을 짓는 행위를 멈추고 지금을 바로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그릇에 닮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썩은 동화줄 기존불법 진공묘유 무당법 미신을 버리고 시대에 맞는 부처님의 깨우침의 말씀, 공사상을 받아들이는 현명한 중생들의 발길들이 용화사, 성전에 가득 채워지길 발언합니다. 나무 연등불 대불 용화미륵부처님, 나무 태명예우 주지스님. JFK